Perché their rate are higher. 뉴욕 뉴욕но twist 안녕하세요 공태현입니다 한지민 프로입니다 한주 잘 지내셨나요? 아 제가 저번 날에 또 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고도 할 말이 없는 어차피 준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세상에 엇가라는 엇가를 한지민 프로에게 향하고 있더라 우리 경록 프로님 보고 계신가요? 보고있는 친구야? 보고 계신가요? 오늘 안 계세요 우리 양효리 프로님이 계신데 우리 경록 프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번주에 연장전 승부 끝에 억가를 당하신 한지민 프로님 이번주도 어김없이 연장전이라는 키워드로 두 선수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페이스 두 분을 박수로 함께 모시면서 연장전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나오세요 오 좋아요 와 대단합니다 지난 시즌 KPG 코리안 코 장터왕입니다 348미터 없이 정말 경이로우시시네요 차코 연장전인가요? 고맙습니다 뉴페이스 4회 최영준 황현섬 후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최영준 프로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뉴페이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준 프로입니다 네 올해 G투어 이제 신인으로 왔는데 작년에는 코리안투어에서 신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네 G투어에서 신인으로 한번 멋진 활약 펼쳐보겠습니다 아 자 우리 연서 프로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연서 프로입니다 저도 작년에 KLPGA 투어 루키였고 올해 G투어 루키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키워드가 연장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연장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암권을 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 우리 정말 축제를 열어야겠죠? 우리 황연서 프로님이 연장전 그때 기대된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죠 저희가 올해 그래도 드림투어에서 1승을 해서 올해 기운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좋은 기운이 여기까지도 퍼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산뜻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연장전 키워드죠 저한테 이제 연장 4번월까지 가는 접촉으로 패배를 기록했던 최영준 프로님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그때 주어? 네 그때 거의 제가 다 이겼었는데 그걸 져가지고 아니 뭐 그때 패배를 오늘 서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며칠 전에 홀이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3년 운이 좋다고 하는데 그 기운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오늘 느낌이 좋더라 뭐 하나 되겠다 그러면 저희 팀은 약간 둘 다 연장전에서 지금 공프로님한테 살짝 패배하시네요 맞아 맞아 그쵸 연장전 패배팀 대 연장전 승리팀 오 아주 좋은데 바로 바이러스 바로 바이러스 네 더욱 더 차갑고 냉정하고 시크하고 공정할 공시답게 한번 보여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크하고 공정하게 조심해라 오케이 최영준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케이스 4회 황현서 프로님과 최영준 프로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정보전 혹시 좋아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 저 최대한 짧을수록 좋아해요 최대한 짧을수록 좋아해요 오케이 저랑 좀 잘 맞네요 오늘 날카로워 다르지 않아 오늘 사이드 스핀 보여 두 자리 다르지 않아 여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오늘은 다르다 영준 프로님 혹시 실례가 안 되다면 드라이브 비고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보다 많이 나가요 아 진짜요? 그래도 한 290? 대상은 나가지 않을까 299까지 시작이 나갑니다 됐다 됐다 오늘도 됐다 약간 우측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약간 우측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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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면 됐다 나이스 살았으면 된 거다 살았으면 됐죠 세상 억가의 중심이었던 한지인 프로님 오늘 좀 괜찮다 아 조금 오늘 아까 살짝 저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오늘 피니치 나쁘지 않은데 자 오늘 오늘 피니치부터 오늘 기운이 저는 우승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 또 샷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오 오 짧게 올라가서 튀어서 그렇죠 저 골부터 기강을 잡고 가자 기강을 잡고 가자 나이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긴장을 해가지고 아 진짜 넣고 싶었잖아요 오늘도 쉽네요 네 오늘 진짜 조기퇴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원래 1번 홀은 파악하는 홀이에요 원래 1번 홀은 버딪치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달부터 버딪치면 좋지 맞아요 저 최근에 우승할 때도 1라운드 1번 홀에 보기치고 시작했잖아요 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이 퍼터도 알아버렸습니다 아 아 다 파악해버렸다 알아버렸습니다 저 진짜 알아버렸습니다 대 한백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 지금 밑에 보이는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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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530m 파5 홀인데 여성플레이어분들의 드라이브 티샷으로 홀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남자 프로님들이 세컨지점에 남으셔도 투혼하기 좀 어렵겠네요 아 어렵죠 원래 파팹 쓰리혼하는 곳입니다 아 그쵸 그렇긴 하죠 그럼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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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데 좋다 오늘 좋다 에너니즈는 좋지만 아직까지 부저가 단 한 번도 눌리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네 감동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몇 미터 넘겨드릴까요 저는 네 70 이상이 오늘 좀 감이 좋습니다 70 이상이요? 네 이하가 조금 컨트롤이 세게 나갈 것 같아요 차라리 풀스윙 좀 언저리 되는 걸로 아 네 알겠어 오늘은 작전을 짜야겠어 오 그러면 컨트롤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원래 280까지 때리는데 우와 펑크 빠질까봐 그쵸 220까지만 살짝 펑크 빠질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투운 가겠습니다 오! 투혼 가겠습니다. 오! 투혼을 노리는 우리 공프로 님께 한 말씀 올리자면! 보여주십시오! Anh Computer 풀어도 풀어도 실수를 합니다.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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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 너무 민망해 어떡하지 캐리 200은 나와요 일단은 제가 핀으로 봐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저는 정프로님이 너무 좋아요 항상 한결같은 모습과 저런 매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싼 똥을 과연 어떻게 치워주실지 이 결과에 따라 제가 또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 쳤다 진짜 잘 쳤다 바로 갔어 아 괜찮아요 핀으로 돌려드릴걸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소리 소리난다 꽂았어요 가자 가자 아 나이스 샷 우리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샷 샷 아 우리 호흡 좋았다 좋았다 투혼 쏜다고 다 버디를 하진 않더라구요 그니까 작전을 팝5은 진짜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는 홀이기 때문에 엄지 검지 컨트롤 오오오오 아 나쁘지 않았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나쁘지 않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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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 아니 뭐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가 홀아웃 하고 오실거라 아 그러면 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오만해져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장갑 끼고 있을게요 아 잘 받아줘요 아 잘 받아주면 근데 아 감사합니다 좋은데 아 멘트 좋은데 오오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없어 ㅋㅋㅋㅋ하하하하 한 번 누릴 때마다 살짝 풀짱 entities 홀아웃 한 7m친구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어쨌든 오디 하셨으니까 되셨구나 응 selling 저희 남자 프로들의 아이언 대결이겠네요 팟3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 좋아요. 오. 거리는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거리는. 아깝다. 거리는. 아깝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어신입니다. 아. 칩인 좋아해요. 아니 뭐 온도 뭐 식히고 이러면 되겠어? 엔준아? 얼마나 잘 지신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제가 좀 샷을 연구를 진짜 많이 한 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연습한 샷. 연습한 샷. 그만 그만. 조심히. 연습한 샷. 그만 그만. 조심히. 피스 끝까지 하러 해주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페널티 굴을 넘어가는 샷. 아. 그래도 펑커보다는 러프가 맞지 않죠? 그렇죠. 오. 오. 절척. 오가 막혔다.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경사. 좋아 좋아. 완벽했어. 되게 잘 쳤어. 아 그래요? 아 울렸다. 이렇치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남자들의 포턴 싸움이죠. 죄송합니다. 웃어주세요. 남자들의 포턴 싸움이죠. 죄송합니다. 아. 웃어주세요. 우리 웃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저희한테는 공프로 님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라이 조금 보이게 해놨습니다. 좋아요. 지금 한 컵 반 정도 보이거든요. 제 느낌이. 한 컵 반 정도 보니까. 오. 맞는 거 같아요. 4.5라 3분의 1. 오케이. 난 진짜 완벽하다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뭐야. 나 알았어. 뭐야. 나이스. 뭐야 진짜 무슨 일인 것 같은데. 미쳤다. 됐다 됐다. 여러분들 골프존 채널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포터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버렸다. 좀 셌다. 괜찮아요.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영준아. 야지. 저희 이렇게 3번으로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 두 분은 몸이 좀 풀리셨을까요? 저는 다 풀렸습니다. 네 이제 슬슬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냉정하고. 그렇죠. 냉철하고. 공정하고. 시크하게. 자 4번을 파워포 361m. 연섭 프로 님은 장점이 뭐예요? 골프 필살기. 두루두루 잘 맞춰 칩니다. 두루두루 맞춰 치기. 두루두루 맞춰 치기. 두루두루 맞춰 치기. 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자신감. 두루두루 맞춰 치기. 두루치기라고 했으면 파란 버튼인데. 두루두루 맞춰 치기. 제 골프는 두루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였으면 파란 버튼이라. 좀 아쉬웠어. 골이 많이 나간다. 오 좋은데? 와 많이 나간다. 진짜 많이. 그만 그만. актив! 죄송합니다. 맞는 줄 알았어! 권리 최장. 아 LOVE텄감. после 빠질 수 없는 성usi 아bringen. 저는 거리가 오늘은 좀 안나와서. 벙전일겁니다. 이상한다면 제일 맛있는 벙커전. 네, 벙커전. 제일 좋습니다. 어, 웃어진 거야? 네! 아, 그럼 바로 해주지. 자, 영준프님의 주투길! 가야 돼! 주투길! 가야 돼! 자, 주투기가 뭐냐? 아이언? 짧게 치기. 이렇게, 이렇게 저희 팀을. 매기신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매번 촬영장으로 올 때마다 다짐을 하고 와요. 오늘은 공프로님한테 말리지 말자. 근데 안 말릴 수가 없어요. 안 말릴 수가 없어요. 저 약올름은, 아, 안 돼, 안 돼. 어, 발이 방금 조금 미끄러졌는데? 런이 좀 생겨서. 조금만 불러봐. 최영준보다 붙었다! 네, 한 발 써요. 아, 방금 욕 직전이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여기까지 올라갔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어? 나이스. 빨리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투업 가자. 오케이. 어이, 죄송합니다. 조금 덜 들어갔죠? 괜찮아요?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끝 보면 되겠죠?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어, 격차가? 잠시만요? 안쪽, 안쪽. 안쪽. 오늘 전체적으로 퍼지기 세셔서 안쪽만 보셔서 충분할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보고 쳐라. 일단은, 지민아, 웬만하면 긴 거리를 남기지 마. 긴 거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왜 그 아이언을 줘보시는 건지.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어, 보기만 하셨네. 그죠? 그니까 거리가 그래도 공략적으로 좀 쳐야 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남자는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명절,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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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와, 오늘 진짜 페이드가 안 나신다. 아이, 진짜 깨우쳤다니까요, 진짜. 어, 어? 페이웨이 벙커. 딱 좋거든요. 최영준 프로님은 드라이브 치면 이제 앞에 있는 페널티 구역에. 네, 그래서 컨트롤 출려고. 아. 보셨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컨트롤 안 돼요. 어, 왜, 왜 안 돼요? 아, 저 좁은 곳에 넣어야 돼요. 아, 멘트 좋아. 어, 멘트 너무 좋은데? 와, 좁은 곳에 넣었어요, 좁은 곳에 넣었어요. 어, 벙커 방향 아닌가요? 벙커인데 이거? 그렇죠. 아, 그럼 벙커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와, 똑같은 자리가 있어. 와, 재미있어요. 제가 먼저. 진짜 너무 똑같다. 와. 어떻게 공이 이렇게 있냐? 아, 근데 저 벙커 좋아해요. 아, 영주야 근데 너도 나보다 거리가 안 났네? 아, 이거 안 났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나요? 자, 배우의 벙커에서 두 번째 샷이고요. 앞에 떨어져서 튀어나서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렇게 칠 수 있지? 어, 네. 근데 저 거리 계산을 잘 못해요. 거리 계산을 잘 못해요? 네. 뭐, 그러면 끝나요? 근데 제가 볼 스피드랑 백 스피는 다 놨어요. 오, 잘 쳤어. 좋아요. 딱 비슷하죠? 딱 더 튕겨서 탁 튕겨서 딱 이렇게 올라와요. 얘는 조금 꾸릅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퍼즐 먼저 하기 위한 큰 바운스였다. 너무 진심이야. 너무 진심이야. 너무 진심이야. 내가 이러고 있던데? 런지, 런지. 장난 아니야. 런지, 런지. 너무 진심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항상 빠지는. 맞아요. 항상. 혹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진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방금? 아까비. 나이스, 나이스. 오늘 진짜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영주야 기회 줬다.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저희 팀은 버디 다 우리 후보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멋진 사람. 좀 과감했다. 멋진 사람. 그럼요. 184.7 파3의 여자 프로들의 대결입니다. 어, 버터 하기 싫어서. 벙커로 갑니다. 근데 184m는 힘들어요. 인정. 많이 힘들어요. 인정. 저는 해줘도 안 빠진 거면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공이 살아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다르다. 너무 잘 친다. 대박이다. 잠깐만, 대박이다.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좋았어. 와야지. 이건 진짜, 이건. 어? 180. 아, 기가 많다. 184m인데, 인정. 184m인데, 인정.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소프트 했지만. 한번 가고 있는데, 아니, 안 와야지. 괜찮아. 근데 제가 잘못한 거라 최대한 바로 막아볼게요. 왼쪽 스타트를 했고, 내려가야 됩니다. 속도가 조금. 단체' 와 진짜 들어갔어.. 느낌 있지? 콕팟 콕팟 자 다시 정말 남자 프로님들 티샷 근데요.. 황준 프로님 공프로님이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전략적 플레이 오케이 이걸로 한 280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못 때리면? 못 때리면 아쉬운 거고 벙커를 향하는 공인데요? 벙커 전입니다 깔끔하게 벙커 전입니다 벙커! 살짝 들어가면 좋아 좋아 그렇게 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공프로님도 아이언 잡으셨는데 영주프로님도 아이언을 잡혔어요 몇 번일까요? 2번 아이언 잡았어요 몇 미터 정도? 그래도 공프로님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대신 벙커만 안 들어가게 아 근데 아까 벙커 좋아하신다고 아 근데 저 벙커 좋아요 좋아하는데 헤어웨이도 좋아해요 헤어웨이도 좋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 재밌다 아 재밌어 나 두 번 누를래 이렇게 베르신 넘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세컨이 많이 남죠 방금 좀 멋있지 않았어요? 멋있게 딱 페어웨이 보내고 나서 머리 쫙 딱 벙커 전까지 좋다 가야 돼 가야 돼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페어웨이보다 벙커에서 많은 샷을 하고 있는 여기서 부의 세컨 샷 아 열렸다 여기까지 열려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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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열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갖다 두기 한 공포인 줄 알고 그렇죠 그렇지 제가 또 포스를 잘하거든요 그만 그만 나이스 딱 좋아 딱 좋아요? 모든 걸 다 좋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브라임 혹시 또 들어갔나요? 와 말라키스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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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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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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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다니까 그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알았다니까 그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알았다니까 와 진짜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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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아버렸어 이거 공프로님한테는 버튼 못 누르죠 너무 잘하시는데 어? 어? 여기 살짝 왼쪽 보면 맞아요 살짝 밖에 없어요 살짝 진짜? 네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그렇죠 이겨냈어 이겨냈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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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전 홀은 아 두 분의 퍼팅이 아 정말 예술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운이 좋다 아 또 겸손한 멘트까지 아 진짜 운이 좋은데 그러면 그 퍼팅감 그대로 이어서 연서 프로님이 디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368회 저거 저거 핑까지 얼마나 나오지 남자 프로님들 원원 되시지 않으세요? 저거 영준이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그럼 프로님은요? 아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어 이거 한 번만 혹시 이거 돼요? 남자 어? 그래 한 번 해봐 어? 오케이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파이팅 아 제가 영준이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긴 하는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2홀 공 프로님이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 2홀 공 살리시면 연서 프로님한테 제가 이거 두 번 눌러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도대체! 파이팅! 마찬가지! 살리면 바로 두 번이에요. 가죠! 멎을 뻔했어. 방금 샤프트! 오! 오! 컸다, 컸다, 컸다. 여기 여기 가라, 가라, 가라. 펑커! 펑커! 펑커 말렸다. 진짜 멀다. 멀어요?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요? 농담 아니고 너무 멀다. 영재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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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 와, 똑같이! 82.7! 좋아. 좀 높다? 와, 이거 약간 페이드다. 이러면 또 펑커인가? 펑! 뭐야? 뭐야? 이거 세 개 세 번 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형! 아, 너무 좋아! 뭐야! 너무 좋아! 확률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잠깐만 뭐야? 형 컨트롤 어때요, 형?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오, 잘 쳤어, 잘 쳤어. 와, 잘 쳤다. 진짜 잘 쳤어. 오, 뭐야? 오! 오! 오, 진짜 잘 쳤어. 오, 진짜 잘 쳤어. 1점!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공 한 개만 보면 됩니다, 왼쪽으로. 근데 오늘은 진짜 다 넣으실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응. 됐다. 쉽잖아, 이런 거. 너무 나이스. 들어오실 때 넣었지? 맞지? 바로 보아보실까요? 공교롭게 계속 바로 보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오! 오! 괜찮아요. 약간 왼쪽 들어갔다. 0.6만. 약간 왼쪽 들어갔다. 0.6만. 0.6만. 누가 바로 그러고. 점벌 마지막 콜. 파5인데 남자들의 티샷입니다. 잘 가! 잘 가! 잘 가! 고마워! 아, 제발. 페이웨이가 떠났습니다. 페이웨이가 떠났습니다. 고마워. 저희가 투타운이었는데 감사해요. 전 믿고 있었다고. 아, 원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갑자기 프로임장이 긴장되는데요. 넓어요, 넓어요. 넓어요, 넓어요. 넓어요, 넓어요. 샷! 샷! 진짜 가볍게 80을 치셨네. 85만. 아, 80. 80. 안 떨어져, 그냥. 언제 떨어져. 렛츠고. 나이스. 아, 또 제가 타지 말라고. 그늘에다가. 그럼요.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맞아. 잘 받아줘, 잘 받아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샷! 좋아, 좋아. 나무가 신경 쓰여. 어쩔 수 없어. 맞아, 약간 밀어칠 수밖에 없어. 맞아, 맞아. 세컨을 우리 공프로님이.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노티 노티. 우와. 이걸 직관하다니. 아, 너무 좋죠. 무리하게 제가 노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버디거든요. 오. 확률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거의 1%의 확률도 안 되지 않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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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줄 거면 시원하게. 그럼요. 우측이다. 아, 우측이다. 아, 우측이야, 우측.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이제 황윤서 선수의 110m 러프샷 이런 거 연습 한 번 해봐라. 아. 나는 기운 큰 뜻으로 제가 또 남겨놨고요. 아, 근데 이게 어차피 6번째 샷이야. 솔직해. 솔직해. 아, 인정합니다. 제가 4타 쳤거든요. 어머, 두꺼워. 그렇죠, 이런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클럽 바꿔서 잘 올라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뭐가요? 뭘요? 뭐가요? 그러면 없죠. 당연히 잘 들어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안정하게. 불안하게. 보디루. 감사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보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 후반에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흐름은 저희 쪽으로 지금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밀고 나갈 차례이지 않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빨간 버튼을 누르진 않았는데 오늘 빨간 버튼을 누를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안 만들어졌어요. 공태원 한 3번 눌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60m 파워포 홀입니다. 피니치는 백핀이고요. 굿샷. 굿샷. 아이, 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133m 세컨샷 좋아합니다. 133m이요? 네네네. 알고 계십시오. 재밌어요. 알고 계세요. 거리 맞추는 것도 재밌어요. 레츠고! 조금 더 남았나? 100. 40. 143이었어요. 143. 제가 좋아하는 143. 144. 144. 143. 아까비. 신인, 신인. 잘했어. 네, 잘했어. 역시 그는 133을 좋아하는 거였을까요? 정확하게 130. 30. 서울을 쳐다. 아, 1003. 서울을 쳐다. 아, 1003 왔어. 아, 1003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돌겠다, 돌겠어. 10 느낌? 11을 쳐도 되는데. 어, 야, 컷. 큰 거 봤지, 야, 컷. 아니, 왜 몇 미터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10 느낌이라고 했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아, 봐봐요. 아, 미안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아, 퍼터를 좀 때릴 줄 알았지. 속도 괜찮아 보죠? 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컨실드존에 들어가야죠? 됐습니다. 컨실드존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어우, 멘트. 어우, 역시. 어, 좋은데요? 어우. 필요 없다고. 음, 저는 똑바로 봤어요. 아, 바로 봤어야 된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남자 선수들의 티샷이네요. 어, 뷰의가 널찍널찍하고요. 원혼 가나요? 가나요? 가야지. 원혼 가야지. 원혼 가야지. 어, 뒷바람도 있다. 원혼 가야지, 뒷바람도 있고. 저 벙커 앞까지도 괜찮아요. 빡빡, 선배. 이거 절대 안 좋아. 진짜 섹시하다. 진짜 섹시하다. 우와, 다 갔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와, 골프 되게 쉽게 치신다. 아, 나 잘 치실 것 같아, 뭔가 지금도. 오, 됐다, 됐다, 됐다. 와우. 오케이, 잘 뻗었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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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희가 좀 뒤에 있지만 볼 스피드를 훨씬 더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지킨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또 들어갑니까? 딱 과감하게 치면 들어갈 겁니다. 아, 아깝다. 저 정도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뭔가 치빈 보드의 느낌 같다. 이글 아닙니까, 이글?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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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 오는 시키자. 이글 도전? 도전? 어, 방금 너무 뻥스러운 줄 알아요. 약간 여전산. 도전? 그리고 팀킬. 팀킬. 팀킬 보드의 느낌 창이. 반가워요. 팀킬. 진짜 그린은 안 올라가긴 했는데요. 됐는데요. 심필 보드의 는 치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내가 또 A프로 내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모서리, 가장자리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죠. 집이 니글이라고 했으면 우리 연서 프로님 바로 넣어버렸죠. 그쵸. 맞아요. 오케이, 3대1이다. 오케이, 다 던져. 다 5씩 드릴게요. 오케이, 내 팀이야. 5씩, 좋아, 좋아. 총신 좀 하시는데요. 오케이, 됐습니다. 왜냐면 2홀에서 버디를 놓치시고 저희가 버디를 하면 다시 올스케어가 됩니다. 아, 맞네. 과감하게 쳤어요. 과감하게 쳤어요. 왜 저번에 쳐지 마. 과감하게 쳤어요. 왜 저번에 쳐지 마. 미쳤다. 오늘 미쳤다. 아니 지금, 지금 게스트 모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민버디의 냄새가 났었습니다. 아, 냄새가 진짜 멋있다. 시민버디의 냄새가 났더라. 저기 안쪽, 안쪽. 안쪽이요? 안쪽, 안쪽. 아, 네. 이게 골프입니다. 괜찮아. 이게 골프예요.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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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투오브로 살짝 벌어지려고 하고 이제 12번월 파3 여자 선수들의 엄청난 아이언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만 시키면 뻐디단 마인드. 오케이. 진짜. 오케이. 와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이야. 진짜 잘 친다. 아 잘못 맞았지만? 진짜 좋다. 그렇죠. 잘못 맞았지만 이것이 들어갑니까? 자 컨실드로가 안으로. 아이 큰일이네. 잘 치고. 아 이건 너무 잘 치긴 해. 맛있어. 근데 샷이 진짜 기가 막히네. 아 근데 이게 미스샷이에요. 이게 미스샷. 그럼 나 어떡하지? 제 차례인 거 좀 생각해주지. 자 진짜 미스샷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요? 오 잘 맞았는데요? 오 이것도 깔끔해. 조금 짧아요. 아 제발. 이것이 미스샷이다. 오케 오케 오케. 나이스 미스. 나이스 미스. 미스 생긴 하네. 우측 우측. 아 이것도 우측 냄새인데. 아 맞아요. 끝에 살짝. 됐다. 됐다. 그대로 나갑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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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너무 깔끔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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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란 사실 저희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본 잡았음에도 올려놓고 뻗이 까지. 그럼요. 그럼요. 나이스. 나이스. 저는 때까지 기다려요. 지선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렇게 빠져야 되는데. 쫄깃쫄깃하다. 540이나 됩니다.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안 짧네요. 멋지다. 5년에 진짜 됐네. 사이드 스피 몇이야? 사이드 스피 몇이야?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 한 자리. 사이드 스피 한 자리. 사이드 스피 한 자리. 사이드 스피 한 자리. 마이너스 9? 사이드 스피 한 자리. 제가 진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스피 한 자리. 80에는 80으로. 그렇죠. 너무 똑똑하다. 아, 떠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운데만 가면 되더라. 오케이. 나이스. 가운데만 가면 되더라. 아, 부샷.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자실까요? 아, 네. 73 정확하다. 자, 자, 자. 자, 자, 자. 어떻게 이렇게 치냐. 진짜 똑바로. 왜 저렇게 잘 치지? 역시 다르다. 감이. 딱 좋아. 러프. 오케이. 이게 딱 그. 진짜 좋았는데. 그린 앞에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 너무 좋아. 좋았다. 저희는 띄워서 꽂을 수 있는 자리. 그럼요. 오케이. 꽂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케이. 보자. 가보자. 영준아. 됐다. 됐다. 가보자. 영준아. 됐다. 됐다. 이거. 오. 아, 굿샷. 샷. 이거. 아, 굿샷. 샷. 와, 멋있다. 와. 저 두 번 넣었어요. 너무 잘해. 제가 공포님 목까지 돌려. 두 번까진 아니었는데. 아니요, 두 번까지였어요. 아니, 영진의 실력에 저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서 멘트 딱 하시고 붙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다. 아, 그건 인정. 맞다. 그렇게 항상 뱉기만 하고. 보고 있나, 경고가? 우와, 릴리스. 뷰티풀. 슥 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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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뷰티풀, 뷰티풀. 자, 여자 선수들의 퍼터 싸움입니다. 네. 예능을 안 해. 예능을 안 해. 오, 나이스. 열려가지고. 열려가지고. 오, 나이스. 열려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왼쪽에 나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지금 현재 14번 원인데 진짜로. 너무 조기 퇴근이 묻었네 왔습니다. 아, 진짜로. 아, 이건 근데 정말 진짜로여서 저희가 지금 살짝 쪼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많이 저희가 막 멘트도 막 이렇게 하고 해야 좀 흔들리시지 않을까. 조기 퇴근은 말이 안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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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냐면 여기는 이제 코스는 원래 18월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18월 다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8번 홀까지 가서 지실래요. 일찍 끝나고 지실래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집에 가서 좀 푹 쉬시고 좋은 밤 드시고 좀 편하게 쉬셔라 라는 얘기에서 저희는 열심히 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재미를 위해서 저희는 18번 홀까지 최대한 저희가 쫓아갈 거니까요. 아, 예.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한번 해볼게요. 아, 지알미어. 6번 홀 고! 자, 14번 홀입니다. 여성 플레이어분들의 파포 티샷입니다. 자, 우리 연서양의 티샷으로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딱 꺼내드리잖아요. 벌써 우리 팀워크 돼 있다고. 아,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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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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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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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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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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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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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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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188, 괜찮은 시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187회에서 우리 초영준 프로가 9번 아이언 아, 9번 아이언 네, 9번 맞아요 어, 9번, 그치? 9번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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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괜찮아요 그래도 공간 넓어요 어, 괜찮아요 공간이 넓습니다 넓습니다 아, 괜찮아요 보여줄게 제가 또 연구한 샷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이셔서 깜짝 놀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예스럽지 않아요 같이 가는 우정의 샷 그렇죠 우정의 샷 그렇죠 좋아요 조금 더 가까이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가까이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21을 17에 떨어뜨려서 굴리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우와, 정확하게 17 떠올렸어 대박이다 아, 좀 크다 아, 조금 와 17 캐리 되는데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컴퓨터 전삼 오케이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우측 두 칸 나 믿고 두 칸 우측 두 칸 두 칸?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진짜 와우 기가 막혔다 누가 우측 두 칸 부르겠어요 누가 누가 우측으로 가잖아요 약간 페이드를 칠 줄 몰랐지 우측 두 칸 지금 살짝 페이드를 칠 줄 몰랐지 아 조금 센다 조금 과감해서 센다, 3도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살짝 과감하다 쉽다, 쉬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조기 퇴근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안 되는데 네 아 이거 공을 칠 수 있는 홀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홀을 저희가 이기면 끝나요 맞아요 2홀을 이기면 끝나고 이기면 퇴근 근데 2홀이 또 파3인데 일제 끝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요 만약에 일제 끝나면 이 두 분이 퍼포먼스 멘트 점수가 좀 미달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비록 이긴 팀 하기에는 저희가 플러스 5점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안된다면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약간 걱정하지마 우린 이길 거니까 어 근데 저는 이거 발아야 되는데 그럼 뭐 알아서 해 그건 아니 와, 진짜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람타고 꽂았죠? 어? 그만요? 그렇죠 yeah 진짜 잘 들은 거 아니야? 진짜 이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오자쭈? 이런 말해도 되나? 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영준 프로랑 제가 프로 대 프로를 했을 때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황을 다 역전을 해서 연장 접했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건 프로 대 프로고요. 여러분들은 뉴페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프로치 장인 안심. 오늘 어프로치 좀 별로였는데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와,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겠다. 실제로 제가 시합 때 이런 칩인을 하나 해서 연장전을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18번 홀에 칩인을 하고. 근데 그 칩이 한 3번 더 해야 될 건데. 잠시만요. 오, 좋은데? 야야야야야야. 설마! 야야야야야야. 설마! 오, 좋은데? 설마! 아! 아, 할 수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아, 나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한 칩을 덜 돌렸어야 됐어. 와, 진짜 들어갈 뻔했네. 대박이다.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챔피언 퍼트입니다. 늦어야 됐는데. 어, 잠깐만. 어, 경기 끝! 나이스. 글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뉴페이스 4화. 오늘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승리팀은 공태현, 황현서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조기 퇴근! 황현서 선수의 기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나요? 그 기운을 얻고 쭉 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4화로 이겨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해 4승 하십시오. 이제 3승 남았다.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엄청난 플레이를 보였지만 억가로 지신 우리 최용준 프로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 초반에 플레이할 때는 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촬영하기 전부터 퍼터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라고 진짜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선수의 점수가 나왔나요? 아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아쉽게? 거의 한 올 한 올짜리 아니었어요? 진짜 한 올짜리인데? 이거 홀플레이 다 했으면 사실 그냥 쉽게도 좋겠는데요? 너무 여유 있었죠. 그렇죠. 홀플레이 다 했으면 우승 점수까지 어쨌든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깊어지시네요. 뺄 걸 그랬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투 프로님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올해 일단 G투어를 계속 이제 신인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일단은 챌린지 투어도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일단 올해는 G투어든 챌린지 투어든 일단 목표는 3승으로 가지고 갈 중간으로 일단 최대한 지금 감이 끓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일단 드림투어 1승을 추가했고 그리고 G투어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 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저도 1승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뉴페이스 4화 오늘 두 프로님과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저희는 색다로운 모습 색다로운 게스트분들과 재밌는 경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꾸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뉴뉴뉴뉴뉴 뉴페이스 좋은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